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는 노련한 사령군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0일동안 319만 4514마리를 잡았는데요 여기서 요것을 클릭해서 스페셜 훈장을 얻습니다 아 그러면은 먼지나 요 아래쪽에 뜹니다 먼지나 원님께서 노련한 사냥꾼 칭호를 얻었다고 등장으로 옵니다 전설적인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요런 옵션이지요 아 이거 왜 안풀리지? 아 보았습니까 1등 몇점이였습니까 319만 거의 더블스포와나 다름없었지요 좋습니다 요렇게 1등 회차를 회차를 하였습니다 319만 4514마리 저거 매주마다 바뀌는겁니다